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만드는 피부탄력 놀라운 리프팅의 기적 생생한 피부탄력 엣지있는 V-Line 당신의 피부 나이를 되돌려주는 안타티신 코르센 마스크 드디어 탄생 영하 40도 남북의 혹독한 환경 속 빙하의 미생물에서 추출 비아디기한 고농초 안타티신 피부 시간을 늦춰주고 고슴막을 형성해주는 파제의 신성분 안타티신 진피 속 엘라스팅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수분을 채워 탄력을 끌어올린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SCI급 성분 무려 5가지 총집약 엣지있는 V-Line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디자인 유효성분을 피부 깊은 곳까지 흡수시키는 초밀착 특수 실리콘 소주 눈꺼풀, 애교살, 팔자주름, 이중턱을 쫀쫀하고 타이트하게 단 한 번 사용으로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경의적인 슈퍼리프팅 효과 나이와 중력을 거부하라 안타티신 코르센 마스크 좌우